네, 청귀노설 시작하겠습니다. 평소보다 3분이 늦게 시작이 됐는데요. 그 사이에 안데레센TV님이 인트로가 기네, 이런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피해갈 수가 없어요. 네, 저희 파트너 MC장원이 약간, 약간 늦어서 지금 주차장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촌철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폭우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도로 사정이 좋지가 않고 그래서 비와 이 도로를 뚫고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좀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촌철님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요. M장이 헐레벌떡 아마 스튜디오로 뛰어들어올 것 같고 그때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죠. 그 사이에 저하고 그냥 오부시, 저하고만 대화 나누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싫습니까? 저거만 하는 건 싫습니까? 그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저 혼자 이렇게 독백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거, 저도 힘들어요, 저도.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일들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고. 이게 또 생방의 묘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좀 우리 촌철님들하고 오부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더니 또 그 사이에 또 지금 들어왔네요. 네.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일단 인사는 좀 하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보다 좀 일찍 나왔는데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사정이 되게 안 좋죠. 네. 무엇보다도 이 상암동 안에가. 상암동 안에 와서 막혔어요? 일단 엄청 막히네요. 아, 그래요? 저 눈앞에 MBC가 보이는데 가지 못하는 마음이 정말. 그럴 때는 차를 버리고 뛰어왔어야지. 그래요?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영화 보면. 그러기엔 차 뽑은 지가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오, 그래요? 죄송합니다. 새 차?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마음은 그랬는데. 그럼 침수한 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제가 차를 버렸다가는 그 뒤에 정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화 보면 애인한테 달려가려고 차 버리고 도로에 막 뛰어가고 이런 측면이 많이 나와요. MBC가 애인은 아니니까요. 나가. 사랑하지만 이는 아니니까. 애 반이네, 애 반. 아이고, 고생하셨고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또 얼른 청일에서 끝나고 또 짤짤이 추려고 넘어가셔야 되잖아. 네. 바로 이야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M장이 좋아할 주제인데. 네. 에로와 포르노이 차이. 아니,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니요, 갑자기 주제 들으니까. 뭔가 딱 뒤에 꽂히지 않아요? 네. 아니,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아니, 그 얘기에 에로와 포르노이 차이. 오늘 막방인가요? 주제가 센데요? 그렇지. 네.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렇게 센 주제를. 촌철님들, 지금부터 좀 딱 귀 쫑고 시선 집중해 주시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주제도 주제인데 제가 숨이 거칠어가지고 더 주제가 약간 강하게 부각되겠네요. 숨을 좀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숨하고 저 숨은 달라야지. 아무튼. 네. 자, 너무 뻥쳤나? 에로와 포르노이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네. 투명성이 있다. 투명성이요? 그렇죠. 둘 다 투명하지 않나요? 아니지. 차이가 있나요? 적당한 감춤과. 아. 가감 없는 노출. 이 차이 아니겠어요? 보통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외설이냐 예술이냐. 그렇지.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후가가 두려워서 얘는 못 들겠고 딱 그림이 그려지는 게 있죠. 어떤 차이인지. 네. 그렇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한 분이 계세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야. 저는 그런 거 몰라. 이런 거 몰라. 나는 몰라. 그런 거 모르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분이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많으시는데 워낙 그때 베스트셀러가 되고 10년 전에 투명사회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한병철 교수라고. 독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또 투명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투명사회. 그렇지. 투명사회, 전시사회. 이 책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온 이야기다? 그렇죠. 저는 폰을 몰라. 몰라서 제 입으로는 얘기 못하고. 알겠습니다. 일단 출처를 확실히 하셨기 때문에 이유 생기는 논란은 이 작가님께 따지는 걸로.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노출증과 관음증이 인터넷을 살찌 오고 있다. 사실 이건 맞는 진단이죠. 인스타그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선가. 아예 자기 노출의 시대잖아. 네. 당당하게 노출을 하고 또 그걸 보는 걸 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시사회라는 표현은. 자기 전시. 아, 자기 홍보, 자기 전시. 그렇지. 감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막 드러낸다고 해서 투명사회. 네. 이런 어떤 네이밍을 한 건데 한병철 교수가. 이 책 내용의 한 대목을 좀 들어주시죠. 전시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주체가 스스로를 광고의 대상으로 삽니다. 모든 것이 전시가치로 측정된다. 전시되는 사회는 포르너적 사회이다. 모든 것이 겉으로 나오고 벗겨지고 노출된다. 과도한 전시의 결과로 모든 것이 어떤 비밀도 없이 즉각적인 소비에 내맡겨진 상품으로 전락한다. 투명성과 명백성은 에로스의 종원을 초래할 것이다. 즉, 포르노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자, 에로스의 종원을 초래하고 포르노의 세계가 시작된다. 자, 그럼 여기서 에로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당한 비밀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불투명한 상태라는 표현보다는 반투명한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겠죠? 그러니까 반투명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완전히 100% 노출이 되면 뭔가 응시하고 생각할 여지가 없죠.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건데 반투명한 상태가 되면 그 반투명한 상태를 뚫고 그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서 상상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감정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로스와 포르노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상상의 영역에 맡기느냐 안 그러느냐.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정치에 대입하기 위해서인데 이 얘기를 한번 정치에 대입을 해봅시다.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신분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신분립. 그렇죠.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다. 무신분립. 하여튼 사자상가 되게 좋아해요. 무신분립이라는 얘기를 맞아야 해요.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근본이다. 이건 사실은 여기서 더 설명을 하면 너무나 당연한 지사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상당히 많은 함의가 깔려 있는데 한병철 교수가 썼던 투명사에 또 다른 한 대목도 마저 들어주시죠. 사람들은 지배자를 믿고 신뢰해야 한다. 그들의 신뢰를 통해 지배자는 일정한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항상적인 검증과 감시의 짐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런 자율성이 없다면 지배자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신뢰는 오직 지와 무지의 중간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신뢰는 타인에 대한 무지에도 불구하고 그와 긍정적 관계를 맺게 한다. 바로 이거죠. 신뢰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럼 신뢰가 뭐냐. 정치인들이 이렇게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신뢰라고 하면 만약에 앞으로 당신이 무슨 일을 할지. 안다면 신뢰할 이유도 없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이렇게 할 거라고 나는 믿어. 이게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한병철 교수는 지와 무지. 암과 모름. 그 사이에서 성립되는 게 신뢰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반투명성이잖아. 따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모든 선거에서 투표자들의 마음이 그렇죠. 바로 그거죠. 지금까지 저에게 공개된 정보는 지이지만 이게 만약에 당선이 돼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할지는 무지의 영역인데 신뢰로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지. 내가 당신이 걸어온 길은 알아. 하지만 당신이 걸어갈 길은 몰라. 그러니까 지와 무지가 교체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나는 당신이 걸어온 길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걸어갈 거라고 믿어. 이게 정치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거기에 투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와 무지 사이에 지지가 있네요. 지지가 있다. 기가 막혀. 적당했나요? 이 센스가 우리 M장의 센스는 최고예요. 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정치의 이런 반투명성이 제거되고 완전한 투명 상태가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공개되고 막 이렇게 돼버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지지하기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지가 정보가 너무 과다하게 되면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가 나쁜 정보가 다 혼재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바로 여기서 한병철 교수가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모든 것이 즉각 공개된다면 정치는 불가피하게 호흡이 짧아지고 즉흥적 성격을 띄게 된다. 한마디로 정치는 잡담처럼 얄팍해진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 정치인이 지금 저런 행동을 했는데 아마 저거는 저런 어떤 취지에서 한 거고 아마 이런 계산과 전략을 깔고 했던 걸 거야. 내지 이런 방향을 지향을 하면서 저런 포석을 놓은 걸 거야. 우리가 보통 정치분석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치인에 대한 암도 있지만 그 정치인이 이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거야라고는 신뢰를 깔고 가는 거죠. 내지 불신을 깔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가 만약에 다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즐기면 되는 거예요. 보면서 즐기면.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에는 실드를 칠 여지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해석의 영역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되니까요. 해석의 영역이 없어지니까 실드를 칠 이유도 없고 실드를 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 한번 그러면. 두 번째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들어가나요?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 거기가 어디냐? 용산 이전. 용산 이전. 청와대에는 죽어도 못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용산 이전을 강행했던 그 시점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노출이 시작이 됐다. 그런데 노출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노출된 게 있고 노출한 게 있어요. 노출된 것과 스스로 노출한 것. 그렇죠. 노출된 게 뭐예요? 단적으로 출퇴근. 그렇죠. 출퇴근이 다 노출이 되면서 동선이 그대로 드러났죠. 지금껏 어떤 대통령도 출퇴근 시간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개된 적은 없었죠. 그다음에 노출함.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어스태핑이라고 불렸던 출근길 문담. 연극관람. 쇼핑. 빵구매. 그렇죠. 거기다가 엊그제 폭우 속 퇴근까지 스스로 노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원래대로 청와대에서 계속 생활하시면서 출퇴근하셨다면 출퇴근이 그렇게 공개될 일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영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또 관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자연스럽게 노출이 됐었죠. 바로 그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투명 공간. 즉,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가지고 내지 행동이 없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거기에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실드를 칠 수 있는 여지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악순환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악순환을 불렀냐. 국민은 그냥 보면 되는 거잖아요. 즉각적으로 보고 즉각적으로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급력은 없는데 정부의 순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비판의 반응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그러면 비판의 물결도 거의 폭우 내린 다음에 계곡물과 같이 급류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하면 대통령한테 긍정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부정적인 대부분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실은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해서 해명을 계속 늘어놓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지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지지하려고 하는 언론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해석의 공간을 열어줘야. 거기서 실드도 치면서 뭔가 논리가 되든 뭐가 되든 갖다 붙여서 정당화하기도 하고 방어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없애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거소, 일투족이 그냥 이건 관음증도 아니야. 그냥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순간에 그냥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눈에 들어와서 시선 집중할 필요도 없는 거죠. 시선에 와서 꽂히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소비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한병철 교수가 이야기했던 정치 내지 국정이 잡담처럼 얄팍해지는 거죠. 대통령 일거수, 일투족이 이슈가 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 아까 처음 하신 이야기랑 점점 매치가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사실 외설이냐 예술이냐의 논란은 에로스 영화 안에서만 벌어집니다. 포르노에서는 예술이냐 외설이냐 논란을 벌이지 않아요. 논란의 소질은 없지. 그냥 포르노는 포르노 그대로 존재하니까 그건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요. 바로 문제의 본질은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과다 노출에 있다. 과다 노출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근본 문제를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나 돌아갈래.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건 용산 이전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해법이 뭐하고 있겠어요? 나 청와대 돌아갈래 하면 될 텐데. 그건 이미 지나가버린 버스가 돼버린 거죠. 해법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규명하고 손봐야 되는 근본 문제는 뭐냐면 기본 사고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소통을 되게 강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걸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분은. 왜 그러냐면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고 다시 말해서 그냥 투명하게 내가 모든 걸 내보이면 소통이 될까라는 착각. 제가 볼 때는 착각이에요. 소통은 그게 소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흘러가는 거지. 소통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빗물이 흘러가는 게 소통이 아니고 여기서 한 말과 여기서 한 말이 모여서 다시 이게 하나의 융화된 목소리를 대는 게 소통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게 소통이에요. 지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소통을 하고 설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자신이 흘러가는 걸 주변에서 그냥 바라보는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투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본인을 감시지옥에 가둬버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 대통령께서는 소통이 무엇인지를 좀 정확히 숙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병철 교수의 말로 시작을 했으니까 한병철 교수의 말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미지는 의미가 사라질 때 포로노가 된다. 대통령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서 대통령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액션을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서 거기서 이미지가 자동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해석이 붙으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생산이 되고 그것이 유통이 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상의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예요. 그래서 한병철 교수가 이미지가 사라질 때 포로노가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의미. 의미. 의미 창출이 중요한 거죠. 이거를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걸로 대입을 하면 윤석열의 가치. 윤석열 대통령의 일가수 일투족을 그렇게 노출할 거면 그것이 가치의 범위 안에서 노출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윤석열의 가치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하고 승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죠. 따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과도한 노출 때문에 의미마저 사라져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은 맨몸을 보일 때가 아니라 의미의 외투를 결쳐야 될 때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제가 묻는 게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가 무엇이냐.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디 가버렸죠?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없어져버리는 순간. 그 가치와 일가수 일투족이 분리되어버리는 순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커지고. 이것이 커지면서 오히려 즐김의 대상이라면 너무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감시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내지 터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빚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그때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늘로 그걸 기워서라도 엉기성기라도 외투를 만들어서 걸쳐라. 어차피 용산으로 가면서 이 반투명 상태는 이제는 구조화되어버리고 일상화되어버렸기 때문에 차질 대안은 그것밖에 없다. 지금의 이 투명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좀 가리려고 하면 그땐 또 그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일상화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갑자기 예전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죠.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도 좀 떠오릅니다. 맨몸 상태인데 주변에 가신들이 계속해서 멋지십니다. 임금님 멋지십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 멋지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그 임금은 자기가 멋진 옷을 걸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맨몸이었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도 혹시 섞여 있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가치 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치의 외투를 걸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일가수 일투족을 노출하는 것이 과연 관리될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의적인데. 그러면 방법은 여기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연인 사이에서도 핸드폰 공개를 가지고 논란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떳떳한 상황에서 핸드폰을 노출해도 잦은 다툼이 생기는데 자신이 과오가 많은 사람인데 자신 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그래 봐라고 했다가 정말 사달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생각대로 그런 모습도 상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랑 보도님이 지금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가면 모를 일인데 청와대를 나와서 오히려 일가수 일투족이 다 까발려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까발려지는 것이 정말로 국민의 어떤 울림을 만약에 끌어낼 수 있는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좋죠. 그러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의미가 사라져버리니까. 의미가 사라져버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몸 상태인데 옷 입었다고 생각하고 포즈 취하는 걸 바라보는 관객들 눈도 상당히 괴롭거든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초절정 고사리님이 투명성이 오히려 정치인을 억압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바로 이겁니다. 투명한 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투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와 결합되고 가치와 결합될 때 거기서 나오는 투명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울림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무조건 투명함 그 자체가 무조건 어떤 최고의 선 절대 선은 아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초철님들께서 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박랑보더님 청와대 들어갔으면 모를 일인데 청와대를 나와서 오히려 일거수 일투족이 다 까발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읽었잖아. 바로 그 얘기고. 죄송합니다. 데이지님 윤 대통령은 본인 스스로도 사생활을 일부러 노출하는 것 같아요. 자발적 노출 주말에도 너무 투명해서 그런지 지속적인 거짓 해명이 난무하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나연님 그냥 청와대 들어갔으면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폭락하지는 않았을 텐데 나모랑 이랑님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의 정치 논높이를 못 따라오니 투명 사회에서는 정직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지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M장 또 짤짤이 쇼는 늦으면 안 되죠.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즌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봐요.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